1.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로에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이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군 다리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니 어머니가 이루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댓대로 성경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귀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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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중에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합니다